김건모가 송가인에게 갑자기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가인은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뉴스는 김건모가 송가인에게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송가인은 이 제안을 거절했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송가인 매니저로부터 독점적인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어제 김건모가 송가인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와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도록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건모와 송가인은 정말로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이전에 몇 차례 촬영 때 만나기도 하고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며 몇 번 커피를 함께 마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제안에 송가인은 투자할 돈도 없고 함께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가인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김건모는 현재 성폭행 의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양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토론이 트로트 음악계를 믹싱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의 최고의 순간을 공간을 창출할 것을 약속하는 놀라운 음악적 전격이 예상됩니다. 트롯 유술방랑단은 음악적 매력의 경연일보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력과 자부심을 보인다는 증거가 있다. 앉아칠 수 없는 음악적 충돌에서 삼촌 의인이 그룹 우랑단의 주장으로 발탁된 송가인이 빛나 고출력을 표시하는 것은 내일은 미스트로시 경연이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한국 장기자랑의 생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보안의 특설무대를 조성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습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안성훈은 하늘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결의를 표현하고 의기양양하게 싸우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안성맞춤인 다른 가육의 지도자들과 싸우다 논쟁을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면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안성훈의 주장자는 참여 멤버들의 소속과 카리스마를 인증한다. 나비 변형과 예외 댄스로 혼합서들에게 최고의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멋진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안성훈은 이 기억에 남는 순간에 뛰어난 함께 함께하길 바랍니다. 트롯 요술봉대 계급에서 비견감은 트롯 전국대회와 네이리스트로는 권위와 자격의 대결로 평가받는다. 다경 김나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별적으로 품격있는 예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미스트로 콘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반응의 반응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으며 여리와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미스트로는 기대대로 성사되지 않을 만큼 마음속에 연결되는 매력을 더욱 갖고 있습니다. 마치 가짜 블록에 있는 사람들은 미스트로스에 가져오기 위해 기술을 준비하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계인에서 미스트로사 결합된 전국 트로트 경연대회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밤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내 명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 이를 위해 각 사람은 자신만의 무기를 무대에 올려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웨이 트롯 전국체전과 미스트로스의 조합은 대회에만 그치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 특히 미스트로스의 반작용 유엔페이스 주장인 전국 트롯 대회 반대자들에게 트롯 유랑단 주장 송가인이 보내준 관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기다림이 있는 곳들에게 훨씬 더 많은 점프를 하는 것이 흥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꺼내는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트로이 음악의 자리를 찾을 때 나는 일이다.